트바로티 김호중의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 현장이 온라인에서 생중계됩니다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6일 김호중의 첫 단독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 가 CGV 극장과 KT올레TV 시즌을 통해 생중계된다며 아쉽게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아리스 팬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리스들은 김호중 팬미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김호중의 팬미팅은 14일 오후 3시와 8시 15일 오후 3시와 7시 16일 오후 4시와 8시 KBS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반응이 센 뉴스 김호중의 팬미팅